오늘 처음 뵀는데 그래도 설교 전에 제 소개는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까운 루테아 대학교 안에 있는 팔복 루토교회를 단임하는 오세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용인 세브란스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원목인 정영준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뵀으니까 제가 사도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함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여기서 가까운 동백에 위치한 세길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실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떠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습했던 그 당시에는 그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부 유아부 다 합쳐있는 거죠 보통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 예배를 마치면 저와 함께 교회 앞에 위치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죠 야구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요 그날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단체 줄넘기 놀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교회 학교 담당 전도사인 저는 줄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이들은 꼬마야 꼬마야를 외치며 정신없이 놉니다 마냥 즐겁죠 그런데 줄을 계속 돌려야만 하는 저는 이제 팔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된다 전도사님은 계속 줄을 돌려야 된다 뭐 귀여운 아이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줄을 계속 돌리지만 저의 팔은 야속하게 아파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신나게 놀았으니까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서 물을 갖다 달라 이쯤 되면 교육 전도사인 저도 약간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물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떤 여행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물이 차갑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꾸중을 아이한테 들은 저는 은근히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교육 전도사인 저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까 교직원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악성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 열 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이들은 악성피부병 환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몸의 깨끗함을 최종적으로 확증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몸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멀리서 보지도 않으시고 치유한 사건과 오늘 치유 사건은 유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순서로 보통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기적에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 초점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어떤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깨끗함을 받은 악성 피부병 환자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병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악성 피부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진 그 시기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받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가는 도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라면 유대인은 어떻게 했을까? 악성 피부병에 관한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의하면 몸이 깨끗해지면 그 환자는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가 완치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자기가 본래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완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속권제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저의 예상대로 속권제를 올렸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렸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권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속권제를 드린 아홉 명의 유대인이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유대 종교 체제와는 다른 분명 다른 종교적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저와 함께 아홉 명의 유대인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함을 받은 아홉 명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이들 열 명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자신들의 병을 필요해 줄 것을 강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그저 이 희망적인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정하여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 5장의 다른 악성 피부병 환자의 치유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이들에게 몸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의 없는 그런 짧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 명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 열 명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처럼 열 명 모두에게는 병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정과 아주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명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했던 것은 또 뭘까 즉 차이점은 뭘까 그것은 아홉 명의 유대인은 석권재를 들이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그룹이 다르게 행동했던 점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아홉 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자기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치유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동했던 나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홉 명에게는 정말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그저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단순한 말씀만을 믿고 정말로 내가 병이 고쳐질까 제사장에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의 치유의 근거는 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홉 명의 유대인과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즉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치유의 이적에서 비록 이들 열 명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청에 통로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의 근원이고 병고침의 은청의 통로였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개신교인들이죠 그리고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세례받은 신자의 제사장직 즉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돌리 교회와 개신교회의 큰 차이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제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루터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성실하게 구두를 만들고 푸주간주의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썰고 아기 돌보는 여인은 아기 기저귀를 마다하지 않고 잘 교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환자를 잘 고치는 그 일에 충실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직업소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기 위한 대교리 문답 주기도문 중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그저 우리가 먹는 음식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필요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요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직업, 장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죠 그리고 서로 서로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 노력에 대해 서로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즉 한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 의사, 간호사, 약사, 직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한 사람의 병에 고쳐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앞서 단체 줄넘기를 다 끝나고요 아이들이 이제 귀가를 준비할 때 저에게 버럭 화를 냈던 그 녀석이 저에게 돌아와서 전사사님 오늘 너무 놀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차갑지는 않았지만 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마중 나온 부모님의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줄을 돌리느라 아픈 팔도 순간 욱한 저의 화도 가라앉고 저의 마음도 즐거워지더라고요 보디 오늘 하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대할 때나 동료를 대할 때도 힘들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은청과 사랑을 기억하시며 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감사한 일 뿐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 모두에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용인 세브란스 교직원 각자와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의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주의 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하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